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디에지 옵션 선택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나타는 우선 디자인이 좋고 트림은 프리미엄, 익스크루시브, 인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도 어느정도 안정과 편의에 관한 품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옵션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옵션으로는 개별 소비세 5% 기준으로 프리미엄의 가솔린 1.6 터보 엔진 68만원과 임포테인먼트 내비완 137만원, 하이패스 25만원, 화이트 외장 색상 8만원을 추가하면 3077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천연 가죽만 추가하고 싶은데 천연 가죽 옵션이 없어서 익스크루시브에 가솔린 1.6 터보 엔진 68만원과 화이트 외장 색상 8만원을 추가하여 3,330,000원으로 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옵션 보시고 본인이 꼭 필요한 걸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